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 보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무속인 여성을 집으로 불러 무차별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범인이 아닌 척 여성이 괴한에게 습격당했다며 119에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보령의 한 아파트 단지 편의점에 5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들어옵니다. 소주 등 주류를 구입해 아파트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5시간 뒤 영상 속 여성은 남성이 살던 아파트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 A씨가 집에 돌아가려고 엘리베이터에 탄 여성을 쫓아가 폭행한 뒤 아파트로 다시 끌고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A씨는 처음에 괴한이 여성을 습격했다며 119에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CCTV에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잡히면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119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사건 현장 정황을 살펴보던 중에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해보니 신고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어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주사에서 가해 남성은 풍수지리와 실내 가구 배치 등을 봐달라며 무속인이었던 피해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였다고 털어놨습니다. 이후 술자리 도중 집에 가겠다는 여성을 못 가도록 막는 과정에서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인근 대학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뒤 큰 위기를 넘기고 회복 중입니다. 고령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가해 남성을 구속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제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가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구체적인 예산 복원 방안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연구노조는 국가 R&D 예산을 무려 4조 6천억 원이나 삭감해 연구 현장을 망가뜨리고 나라의 미래를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에서 무책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가 예산뿐 아니라 과학기술기 위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또 공공연구기관 공공성과 자율성 확대, 국가연구개발 예산 안정적 지원, 국가과학기술시스템 개혁 등을 요구했습니다. 대전의 아파트값이 13주째 하락한 가운데 충청권의 하락폭이 모두 확대됐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의 4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의 매매가 변동률은 마이너스 0.07%로 지난주 마이너스 0.04%에 비해 하락폭이 확대되며 13주째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22주째 하락세가 이어진 세종도 0.19% 하락하며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졌고 14주째 하락한 충남도 마이너스 0.08%로 지난주 마이너스 0.03%보다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전셋값도 세종이 0.24% 하락한 가운데 대전, 충남도 각각 0.03%와 0.02% 떨어졌습니다. 22대 총선에서 대전 7석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싹쓸이하면서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협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주요 시정에 대한 비판을 내놓았는데,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유성구 이전을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7석을 모두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대전 당선인들이 공약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당선인들은 충청판 실리콘밸리 구축과 제2 대덕연구단지 등을 대전 전체 공약으로 공동 추진하겠다며 대전시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대전 교도소 이전 등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1대 국회 내에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정부와 여당이 동의하면 법안 처리를 하면 될 것이고, 법안 처리 없이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거대로 절차를 밟아서 국무에 의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대전시와 국회의원 간 정책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지만 이를 위한 교감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문산 일대를 개발하는 보물산 프로젝트에 대해 재검토 요구가 나오는 등 현안을 놓고 대전시와 갈등도 예고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유성구 이전에 대해선 엇박자를 냈습니다. 중구 박용갑 당선인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에선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여기에 있는 공공기관을 다시 또 이렇게 이전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성을 황정화 당선인은 이전을 환영한다며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소상공인을 진흥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진흥공단을 저희 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22대 총선 당선인들의 불편한 동거 속에 민선 8기 대전시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세종 신도시와 공주시를 연결하는 광역 간선 급행 버스 BRT 건설 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한별동과 공주 버스터미널 간 18.5km를 연결하는 광역 BRT 도로가 하반기 작공해 내년 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복청은 이와 함께 국회 제종의사당 BRT 등 신설이 필요한 노선을 적극 발굴하고 조치원 BRT 건설에 나서는 한편 세종시와 대전시에 적용돼 온 대중교통 환승 할인 제도도 하반기부터 공주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혜원입니다. 조혜원입니다. 충남도는 이번에 공급하는 내포 신도시 949세대를 포함해 천안과 공주, 아산, 청양에도 2026년까지 5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해온 민영지상파 방송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이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과 함께 열린 한국민영방송대상 시상식에서는 TJB를 비롯한 9개 지역민방이 공동 제작한 UHD 특집 다큐 핸드메이드인 아시아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TJB를 비롯한 전국 10개 민영방송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민영방송협회 창립 21주년을 맞아 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이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20여 년간 지역 문화와 여론을 담아낸 민영방송의 가치와 역할을 되새기며 서로 격려와 응원을 나눴습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민영방송사들의 격렬과 방송 제작을 위축시키고 있지만 10개 민영방송 네트워크의 모든 구성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때 그 활로가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민영방송 대상 시상식에선 아시아 14개국, 18개 지역의 다양한 수공예품을 소개하면서 장인들의 정신과 수공예품의 아시아적 가치를 조명한 TJB의 핸드메이드인 아시아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9개 지역 민영방송사들이 최초로 공동 제작하고 편성한 프로그램으로 민영방송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사랑을 주신 만큼, 그리고 좋은 상을 주신 만큼 그 뜻에 보답하기 위해 올 한해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10개 민방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방송 소유와 편성, 광고 등 여러 규제 속에서도 민영방송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부가 이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낡은 규제를 협파하고 또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한다는 국정목표를 천명한 만큼 민영방송의 혁신과 창의가 가속화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 민영방송의 날 기념식과 민영방송 대상 시상식은 오는 26일 저녁 6시 50분 TJB를 통해 녹화 방송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단도직입 인터뷰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22대 총선 선거구인 유성울에서 정치거물 이상민 위원을 꺾은 황정화 당선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망받는 우주항공 전문 과학자였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도 하고 기대도 했을 텐데 스스로도 좀 생소한 정치 분야에 뛰어든 이유가 궁금합니다. 20여 년간 현장에서 연구자로 일을 해왔고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 오는 저의 삶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만 되었다면 어쩌면 이 일에 도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요. R&D 예산 삭감을 저희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당했습니다. 현장에 많은 연구자들이 왜 연구자들한테 이런 처우를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정부가 굉장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 민심을 대변할 누군가가 전개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타이밍에 저한테 기회가 온 것이죠. 대전적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되었고 카이스트 학사 출신 1호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1호라는 타이틀들이 굉장히 많이 부여가 됐는데 그만큼 기대들도 많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의 의혹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저한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최초인 것보다는 최고, 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주신 한 표, 한 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잘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타이틀에 절대 연연하고 있지 않고요. 저한테 이미 주신 사명에 대해서 제가 이걸 잘해내는 일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은 아무래도 R&D 예산 이런 쪽에도 집중하실 것 같고 또 과학계를 좀 대변하는 역할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실까요? 과학강국 대한민국 그리고 그 과학강국의 수도가 유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의할 법도 국가예산의 5% 이상을 반드시 과학기술 R&D에 투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있고요. 과학기술자의 처우 개선 문제의 모든 법안에 힘을 쓸 거고요. 청년 연구자들이 우리 지역 유성에 뿌리 내릴 수 있게 정주 조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힘을 쓸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서 청년의 현재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정적인 과학자이기도 하지만 또 세 자녀의 엄마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자녀 부모이기 때문에 아마 양육이라든가 저출산 문제에도 많은 해법을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과학자로 평생 살아왔고 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돌보면서 커리어를 잃지 않고 경력 단절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경력 단절되지 않으면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적 돌봄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확대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의 법안에 대해서도 제가 공약에 이미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 유성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잘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엄마입니다. 우리 황당선인께서는 과학고를 나와서 카이스트에서 쭉 학사, 석사, 박사하시고 그다음에 또 과학자로 사셨기 때문에 왜 이렇게 과학이 좋을까 하는 과학의 매력이 좀 궁금해집니다. 과학자의 삶이란 매일매일이 실패하는 삶입니다. 제가 어떤 실험을 설계하던 무엇을 만들지 간에 내가 계획한 대로 한 번에 성공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실패할 거고 내일도 실패할 거고 모레도 실패할 거고 백번 천번 실패할 각오가 저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까지 하는 거죠. 성공하고 나서는 그 모든 일은 과정이 됩니다. 과학자의 삶은 실패하는 삶이고 제가 성공할 때까지 이룰 수 있는 계속해서 도전하는 삶입니다. 이 일은 사실상 정치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될 때까지 도전할 생각이니까요. 앞으로 의장활동에서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분유를 먹은 뒤 낮잠을 자던 남자 아기가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3시 20분쯤 아산 배방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분유를 먹은 뒤 낮잠을 자던 생후 8개월 된 남자 아기가 고열과 함께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경찰과 소방에 접수됐고 아기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CCTV 등을 충남경찰청 등에 감정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